코로나19로 일상생활 속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출근 대신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었으며 웨비나가 세미나와 학회를 대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학교 풍경도 변화시켜놨는데요.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사상 유례없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휴업기간 중에도 경북 학생들이 학습을 놓지 않고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환경을 지원했습니다. 학생 온라인 학습환경을 점검하여 스마트 기기 접근이 어려운 학생에게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인터넷 미가입으로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인터넷 가입과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고 도교육청 및 지역별 교육지원청에 온라인 학습환경 운영 지원단을 조성하여 원활한 온라인 학습이 운영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해 교사 1인당 원격 수업용 교원 노트북 한 대씩 보급, 경북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931교에 총 16,472대 노트북을 보급했으며 경북 지역 특색을 반영한 온택트 수업 가이드 방안을 배포,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연수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곧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변화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 경북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 원격 수업은 교실에 설치된 유선망이나 소형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여 느린 속도와 불안정한 접속으로 원격 수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 모든 초, 중, 고등학교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해 완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 또한 달라지겠죠? 경북 교육청은 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기술 발전에 발맞춰 경북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지니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이 가능한 경북 미래형 컴퓨터 교육실을 구축합니다. 경북 미래형 컴퓨터 교육실은 노트북, 태블릿 활용을 위한 무선 환경 구축, 언플러그드 모듬 활동이 가능한 이동식 책상, 의자 도입, 화면 터치, 판서가 가능한 단초점 빔 프로젝터 구비 등 환경 개선과 장비 도입을 통해 교과 간 소프트웨어 융합 수업,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 활동, AI, 머신러닝 등 최신 핵심 기술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경북 교육청은 수업 혁신과 기반을 조성해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업 혁신과 기반을 조성하는